화나네 하이 안녕하세요. 화나네 하루 아빠, 엄마 네,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몰랐을 때 그냥 부동산에 가면 집을 찾아주겠지 라는 간단한 생각만 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가격에 맞춰서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빌라를 처음에 소개를 해줘서 빌라부터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하고 또 이제 집도 알아보고 정식이 없어서 집도 그렇게 잘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2017년 8월인 9월에 그때 이제 이사를 갔죠. 가서 한 달 만에 문제점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곰팡이가 막 벽을 타고서 하나가 굉장히 어렸을텐데 그 하나의 침대까지 곰팡이가 올라와서 정말 그때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집이 광양이 북향이어서 햇볕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습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또 영유가 자주 일어나서 밤에 잠을 좀 살았던 그런 기억도 나 특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정말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집 주변에 부동산에다가 다시 집을 내놓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한 달 만에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고 그 집을 팔게 됐죠.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였지. 한 번도 없었어요. 1천만원이었나? 1천만원이었지. 1천만원 정도구나. 1천만원 정도구나. 다행이네. 아니지. 2천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천만원이요. 아 네. 그 정도 손해를 그 정도의 강의료를 내고 인생을 배웠죠. 제가 깨이코하는 곳 하나하도 굉장히 미안했고 2018년에 1년만에 그 빌라를 처분을 하고 한 9월쯤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실수는 전세상과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늑장. 이 집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사진만 보면 깨끗하니까 어 전세상 깨끗하네 라고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전세상과 저한테 문서를 보냈는데 이 집을 샀다고 바로 3일후에 내가 한국에 가는 예전인데 나는 한번도 그 집을 안 받았는데 그냥 나도 난 돈만 내고 한 번 한국에 보내고 그냥 전세상과 그 집을 샀어요. 저는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오레도가 혼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사도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어떤 집이 좋은지 햇빛이 잘 돌아오는지 그런 거 잘 자세하게 그거 봐야겠다 낮에 봐야겠다라는 거 알고 있었었는데 전세상 그것도 모르고 하필 밤에 가고 전면 깨끗하게 이렇게 했을 때 아 이 집 깨끗하다 전면 너무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제가 결정했어요 저한테 상관도 없이 그거 제일 큰 실수고 처음으로 전세상한테 크게 화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네. 1년만에 집을 빨리 정리를 하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아파트로 전세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짜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집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구나 입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야지 나중에 아파트가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되는구나 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다행히도 실원희봉타운 분양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게 있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빌라 사건때문에 저를 잘 안 믿었죠 응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어떤 단계 이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는데 잘 못 믿더라구요 보다가 좀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일본인 친구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인 친구분이 다시 얘기를 해줬죠 아 그게 잘 된 거라고 정말 잘 됐다 이거는 정말 기회다 이래가지고 케이코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여기가 신원희봉타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이 지역에 이 시 도에 3년 이상 거주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3점을 얻었고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2점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이었기 때문에 2점 빌라에서 전세로 이사 오고 나서 청약을 넣기 시작했어요 신원희봉타운 같은 경우에는 24회 저축을 하면 만점이 3점인데 저는 24회도 못 채웠거든요 한 22회 그래서 2점 총 9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진짜 운 좋게도 된 거죠 이게 왜 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 때문에 집 당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7년도에 하나가 태어났고 19년도에 하루가 태어났거든요 그때 아이가 둘이 될 수 있었어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1점 차이라도 어 집이 청약이 되냐 안되냐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하루 때문에 청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루한테는 잘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한테도 물론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나는 우리 유튜브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고 하루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집을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루한테 진짜 평생 빚을 진 겁니다 국제 부부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서 꼭 저희처럼 아니더라도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파트 그거는 아파트마다 조건 다르지? 아파트마다 조건이 다른데 신호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일반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진짜 점수가 안 돼 그런데 신호희망타운이다 보니까 점수가 되는 거였어요 신호희망타운은 나라가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나라가 신혼인 사람들 그리고 한부모 가족분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예비 신혼부모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55제곱미터 24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랑 크기랑 거의 똑같아 근데 아이들은 계속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모기지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모기지는 나라에다가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차익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조금씩 달라 몇 년 이상 살았는지 그리고 아이는 몇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익을 공유하는 그 비율이 점점점점 작아져요 다 개인이 있으니까 나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하이형 네 어쨌든 아파트를 한번 보러 갔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출발 출발 아 아 아 아 아 출발 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가 아직 그런 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맞지 맞지 네 이번엔 왜 오호 안나 조건 자신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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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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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생각하기 얼굴이 잘 안보인다 아멘 foreground safety 사전 점검 업체분들 오셔서 같이 들어왔고요 구석구석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얘는 3살 얘는 6살 애들 너무 많다 보고 있구나 하나야 건들지 마 이리와 이리와 하나 하루 이쪽으로 와 하루야 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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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꼭꼭 잘해 잘해 이렇게 꾸들어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친구 송구석 네 됐어? 응 무서워 무서워 남집사 아잇 아잇 아빠 아빠 줄거야? 아빠 쉰 흰들은 잘하게 사라 Deus 사라 사라지 아 진짜? 안을 열어주고 여긴 올라도 자기도 사진 찍어놔요 뭔가 찾은 케이크 자기도 사진 찍어놔요 웃으러 드세요 웃으러 드세요